비타고라스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피타고라스 아저씨를 알더라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 특히나 수학 속에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수학학자가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타고라스가 수학 공식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그런데 이 삼각형에 세 변이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긴 변을 제곱하고 나머지 두 변을 제곱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값과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각자 제곱을 해서 더한 값의 크기를 비교해보았더니 같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야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직각삼각형이야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직각을 끼고 있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배 합과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있게 막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유명하게 계속해서 분류하지다 보니 매번 이걸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빗변의 길이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에서 어떠한 관계성을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공식화 시켰을 때 이것을 매번 이 공식에 적용시키기 보다는 자주 등장하는 수들을 이제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자라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약간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높았나 봅니다. 공식에도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 수에도 본인의 이름을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피타고라스의 수는요 후대 사람들이 문제를 풀다가 아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면 좀 쉽게 더 계산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이제 만든 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름에서도 팍팍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독립운동가의 독립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공원 도산공원 도산안창호 그분을 여러분들이 거기 가보면 만날 수 있어요. 동상도 있고 이런 것처럼 피타고라스의 수도 피타고라스의 공식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각각의 삼각형에서의 세 변을 뜻하고 있는 그 수 사이에서 그 공식으로 유도가 되는 그 수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막 이렇게 춤추기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걸 진짜 알아두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수학 용어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즉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아요를 만족하는 세 자연수 a, b, c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세 자연수의 쌍으로 한번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a, b, c 한 쌍으로 구성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 4, 5 라고 하는 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3, 4, 5를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수가 이것뿐일까요?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3, 4, 5 라고 하는 이 수 이외에도 지금 5, 10, 2, 13, 6, 8, 10, 7, 24, 25, 8, 15, 17 이런 식으로 쭉 무한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게 되는 피타고라스의 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여기 3, 4, 5는 당연히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첫 줄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줄 쳐놓은 거 있죠? 이 정도쯤은 기억해두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a, b, c가 이렇게 서로소인 피타고라스의 수가 존재한다. 3, 4, 5 어때요? 서로소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원시 피타고라스 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3, 4, 5에 그 3개의 수에 똑같은 수들을 곱해서 또 다른 수들로 만들었을 때 그 수들도 피타고라스의 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3, 4, 5, 5, 10, 2, 13, 8, 15, 17 이런 원시 피타고라스 수에다가 두 배를 하고 세 배를 해도 또 다른 피타고라스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변의 길이의 피가 피타고라스의 수인 삼각형은요. 직각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용어 한번 확인해 볼까요? 3변의 길이가 보기와 같은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해서 다 계산을 해도 되지만 오늘 피타고라스의 수를 배웠으니 더 쉽게 구해봅시다. 쭉 하고 봤더니 4, 5, 6은 피타고라스의 수에 없었고요. 5, 5, 12, 13은 아까 보았죠? 얘는 피타고라스의 수입니다. 음, 빗변의 길이가 13인 바로 직각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6, 8, 10, 5, 얘도 봤죠? 우리 3, 4, 5라고 하는 피타고라스의 수의 각각의 수에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수에. 그러면 6, 8, 10이 나오죠? 6, 8, 10도 바로 피타고라스의 수에 속합니다. 오키도키! 빗변의 길이가 10인 직각삼각형이 맞습니다. 자, 리을은요. 피타고라스의 수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하는 물음에 니은과 디귿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 확인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용어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다를 만족하는 세 자연수 A, B, C를 비타고라스의 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새로운 수학 용어를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